반갑습니다 트롯 페스타 공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곡으로 우리가 사랑의 꿈보다 아름다워 지나서 환희까지 왔습니다 정말 신나는 음악으로 1부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미스터트롯 4인방과 레전드가 함께하는 종국투어 콘서트 우리 트롯 페스타 그 대망의 첫 무대를 우리 서울에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연습시키는거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하 하시면 안되고 박수를 해줘 걸려요 솔직히 저희가 무대를 준비하면서도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진짜 뵙고싶어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 준비를 했는데요 막상 진짜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무대 빨리빨리 더 보여드리고 싶고 너무 설레는 마음이 지금 실장님한테 터져버린 것 같아요 박수를 켜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공연에 앞서서 오늘 컨디션들이 어떤지 궁금해요 여러분들 오늘 지광이 형부터 정말 오늘을 위해서 체력 안배를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맛있는거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트로트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이 공연장만 들어봐도 바로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고객석이 낭미로 살 거 없이 다양한 연령층이 오실 것 같나 같습니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트로트가 여기 진짜 옛날 노래가 아니고 정말 어른 노래가 아니고 진짜 모든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음악이 됐다는 그런 증거잖아요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황 오신걸 여러분들 그동안 조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이 못 즐기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트로페스타를 통해서 정말 다 같이 폭주하려 정말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준비되셨죠 박수소리로 받을게요 준비되셨죠 네 네 저희 이제 말이 너무 많나지 말고 농구가 오셨을 때 노래가 오셨을 때 네 본격적인 무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방형의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아 네 제가 첫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아 네 첫 단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트형의 유지강씨 빨리 준비하러 알겠습니다 저는 준비하러 어? 다른거에요? 네 박수 한 번 주세요 네 유지강이 1차 유지강은 저희가 뭐 헤어질 때 같이 남아가지고 어 뭐 이게 저희도 이 콘서트가 이렇게 하루빨리 진행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어 정말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설렜고 팬분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한 노래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